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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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이런 날씨에도 모기가 있어? 아이씨 나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성이라 고맙긴 한데 잠을 방해한 죄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야! 어? 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니 피를 빨고 싶다 흠 목욕은 했지? 에이 뭐야 모기인 줄 알았네 흥! 모기? 인간들이란 흠흠흠 이 몸은 모기가 아니라 에이씨 그걸 어디다 뒀지? 저기 뭐 찾는 거라도? 그거야 그거 빳다 야구방망이 자, 잠깐! 빳다라니 난 그, 저, 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여깄다 참나 이런 작은 몰룸에 뭐 훔쳐갈 게 있다고 아니야 아니 도둑이는 그런 게 아니야 아아 다들 그렇게 말하곤 해요 누가 네 맞아요 전 도둑이에요 라고 하겠어요 읏 읏 잘 들어 봐 그, 그러니까 나는 어, 밴, 밴파이어야 뱀파이어 밴파이어 알지! 허어 아아 아닐걸요? 당신은 이제 다진국이야 이 자식이 지금 고귀한 내 혈통을 능욕해 어서! 으악! 어... 어... 으악! 정신이 좀 들어요?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세요? 물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게 큰 중재는 맞지만... 하... 이것 좀 아니지 않나요? 응? 아,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저거 여쭤볼 게 좀 있어서 혹시 몰라서 손발을 묶어놓은 거니까 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수 틀리면... 뭐 그럴 일은 없길 바랍니다 서로 피곤하니까 아무튼... 자, 첫 번째 질문 본인은 진짜 뱀파이어입니까? 뭐, 뭐라고? 이 자식! 지금 내 말을 의심하는 거야? 아, 안 되겠다 오늘 그냥 딱거리 한 번 아, 아닙니다! 농담이요 농담!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네요 근데 또 하면 재미없습니다 아, 네 거, 걱정하지 마세요 흠 422개의 질문에 전부 답을 하시다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, 네 이제 믿어주시는 건가요? 아뇨!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하... 또 뭔데요... 뱀파이어의 약점으로 알려진 것들이 몇 개 있죠 십자가라든지 은탄환이라든지 하지만 아쉽게도 전 종교도 없고 은탄환도 없어서 저, 설마... 마침 지금 시간은 6시 동향으로 난 이 창문에서 쏟아지는 햇빛에 다 바스라진다면? 당신은 진짜 뱀파이어가 맞는 거고 멀쩡하면 바로 시민에 의한 체포를 하겠습니다 저, 잠깐 동 트는 시간의 햇살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궁금해하시는 건 전부 대답해 드렸잖아요 너 같으면 믿겠냐? 120년을 넘게 사람의 피를 빨아오다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바람에 유럽에 남아있지 못하고 한국까지 건너왔다는 말을? 정말이에요! 저 그때 끊은 여객선 티켓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넘어오고 나니 사람들이 마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피를 못 빨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마늘을 입에도 안 대는 날 발견했다고? 네네네! 맞아요! 인종차별이 아니라 제가 마늘을 진짜 싫어하거든요! 그런데 당신에게선 마늘냄새가 전혀 안 나서! 그럼... 더더욱 살려둘 수 없잖아 흡혈귀는 괴물이니까 인간을 얕보지 마라 이 괴물 자식아! 으악! 이러지 마! 대화를 해결하자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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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기절해버릴 정도로 햇빛을 싫어하다니 진짜 뱀파이어가 맞나 본데? 음... 괴물치곤 멘탈이 참 약하네 좋은 연구 대상이 되겠어 으악! 유튜브 뱀파이어 뱀파이어 버티를 네이버 우리의 유행 우리의 유행 우리의 유행 우리의 유행 우리의 유행